진주 조개잡이 칼립소 주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코드표의 오른쪽에 볼펜으로 제가 조그맣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. 이걸 먼저 읽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내리는 이 표시를 읽을 때는 자안이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박자 내리고 올리는 것은 자긋이라고 읽습니다. 그 다음에 가로로 선이 하나 있는 것은 타이라고 하는데 한번 빠지는 것입니다. 거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자그 연속으로 읽으면 자안자긋 그자그입니다. 자안자긋 그자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. 자 연속으로 한 세 번 정도 연속으로 따라 보겠습니다. 자안자긋 그자그 자안자긋 그자그 자안자긋 그자그 자 이거를 연속으로 몇 번 계속 하셔야 됩니다. 자 이게 머릿속이 조금 들어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치는 연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왼손은 중간 정도에 손을 덮어줍니다. 소리가 좀 작게 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리듬만 치기 위해서입니다. 오른손을 가지고 이제 리듬을 쳐볼 텐데 자안하고 올릅니다. 올릴때는 쳐서는 안되죠. 자안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박자는 자긋 올릴때도 쳐야 됩니다. 두 방을 연속으로 보면 자안자긋 되겠죠.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박자의 시작 부분이 앉히고 그냥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. 여기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안자긋 이 동작입니다. 자안자긋 자 그 다음 내려간 상태에서 그자그 이렇게 해야 이제 한마디가 끝이 나게 됩니다. 연속으로 보면 자안자긋 그자그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리듬을 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아주 천천히 쳐야 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동작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동작을 일정하게 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는 기타줄에 피크가 닿는 순간에 손목을 이용해서 줄을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팔만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닙니다.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연속으로 계속 쳐보겠습니다. 자안자긋 그자그 자안자긋 이것을 한 2, 3일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. 자안자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